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산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RNN에서 Weight Parameter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인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 이라는 BPTT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RNN의 기본 구조를 살펴볼텐데요. 저희가 RNN의 대표적인 모델을 생각하면 LSTM을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RNN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Simple RNN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RNN에서는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퀀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입력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 입력 순서를 저희가 타임스텝이라고 하는데 그 타임스텝을 인덱스로 갖는 그런 베리어블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T를 현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풋을 저희가 XT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XT는 인풋이 되는 거고 그때 저희가 출력하고 싶은 아웃풋을 YT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RNN 모델에서는 이 인풋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 인풋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 팩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히든 스테이 팩터가 HT-1과 HT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타임스텝에서 입력을 해야 될 히든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현재 타임스텝에서 저희가 출력을 해야 될 히든 스테이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든 스테이 팩터 HT가 있는데 이 HT는 시퀀셜 데이터에서 여기 커런 인풋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인풋들이 있죠. 패스트 인포메이션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한 이 RNN 구조를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기존 MLP하고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가는 또 다른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나드 값들이 히든 스테이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RNN에서는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 파라메터들을 제가 매트릭스로 표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바라봅니다. 여기 WXH라는 웨이 매트릭스는 여기 X가 저희가 인풋을 나타내고 H가 히든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인풋에서 여기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웨이 매트릭스를 저희가 WX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WXH는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보내주는 리커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웨이 매트릭스를 저희가 WX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HY는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그때 사용되는 웨이 매트릭스로서 여기 히든 스테이트에서 아웃풋으로 갈 때 사용되는 이 웨이 매트릭스를 저희가 WH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매 타임 스텝마다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인풋 값과 그리고 앞에 레이어서 만들었던 히든 스테이트 팩터가 있겠죠. 이 두 개를 이 두 개의 웨이 매트릭스를 써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 세 번째 웨이 매트릭스를 써서 이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레이어가 두 개짜리인 멀틸레이어 퍼셉트론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이 커넥션 임바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기존의 MLP하고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이 RNM 모델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언폴드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리지 않고 언폴드를 시킨 다음에 이 간단한 부분만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게 되어있죠. 여기 보면 인풋이 있고 이전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펙트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을 각각의 WXH와 WHH라는 두 웨인 매트리스를 가지고 HT를 계산한 다음에 WHY를 가지고 이 아웃풋을 출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드들을 여러 개 집어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각 나드들과 커넥션들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은 상당히 자세히 표현된 그림이죠. 그럼 현재 여기에 XT라는 인풋을 제가 여기 표현했죠. 그래서 인풋의 디멘전을 3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드들은 3개를 그렸죠. 그리고 여기 아웃풋을 제가 여기다 그렸습니다. 아웃풋은 지금 디멘전이 2인 벡터가 됐네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가 있는데 히든 스테이트는 여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는 나드의 수가 4개가 되는 그럼 벡터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히든 스테이트 개념을 없애서 그냥 기존의 MLP 모델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이 구조는 레이어가 2개인 MLP 모델을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린 것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T라는 히든 스테이트는 실제로 XT라는 인풋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레이어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HT-1 있죠. 이거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음 인풋 XT 플러스 1이 나오면 거기에서 HT 플러스 1을 만들 때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인풋에서 HT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것도 Fully Connected죠. 그리고 HT-1이라는 히든 스테이트에서 HT라는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것도 Fully Connected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T에서 White로 아웃풋으로 가는 것도 Fully Connected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인풋에 대해서는 저희가 웨이브 매트릭스 할 때 바이아스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아스 용도로 하나가 있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에서 아웃풋을 만들 때에도 여전히 저희가 바이아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이아스를 나타낸 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웨이브 매트릭스의 인덱스에 T는 없죠. 여기 따로 제가 T라는 인덱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T하고 관계없이 매 타임 스텝마다 동일한 웨이브 매트릭스를 가지고 사용하고 이것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T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각각 다른 종류의 매트릭스를 저희가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웨이브 매트릭스 3개를 가지고 매 타임 스텝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구조를 조금 간편하게 표현한 것이 이 왼쪽의 그림이 됩니다. 같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RNN셀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XT라는 인풋이 있죠. 그리고 디멘전은 제가 3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드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스테이 펙터는 디멘전을 제가 사로잡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히든 스테이 펙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디멘전을 제가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드가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제가 이 H2라는 히든 스테이 값을 결정을 할 때에는 여기 HT-1과 XT 이 두 가지가 마치 인풋처럼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한 줄로 나열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바이아스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 히든 스테이인 HT-1과 커런 인풋인 XT를 가지고 여기 있는 웨인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얻어진 값이 여기 HT라는 커런 히든 스테이 값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커런 히든 스테이 값이 주어진다면 이 커런 히든 스테이인은 이제 다음 레이어로 보내지는 여기 히든 스테이인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히든 스테이인을 가지고 여기 있죠. 이번에는 또 다른 웨인 매트릭스 이것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여기 아웃풋 YT 커런 아웃풋이죠. 이것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표현이지만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같이 사용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인풋 팩터의 디멘전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리고 제가 출력해야 될 아웃풋의 디멘전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히든 스테이 히든 스테이 팩터의 디멘전은 하이브 파메이트로 제가 매번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MLP 모델에서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의 디멘전은 미리 정해져 있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에 있는 나드의 개수는 하이브 파메트로 저희가 직접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히든 스테이 팩터 이것의 디멘전은 하이브 파메트로 매번 저희가 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플라이어 히든 스테이 있고 여기 커런 인풋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커런 히든 스테이를 만들어내죠. 그때 사용하는 웨인 매트릭스가 지금 이 두 개잖아요. 그럼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든지 식을 보면 여기 커런 인풋에 저희가 웨인 매트릭스 WXH를 곱해주고 플라이어 히든 스테이트에 웨인 매트릭스 WHH를 곱해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바이아스를 더해주면 이 바이아스는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RNM 모델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합니다. 이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특징은 이거죠. 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든 스테이트은 패스트 인포메이션에 대한 메모리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는 그 다음에 갈 때 플러스 역할을 또는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에서 1 사이 값이 패스트 인포메이션에 대한 메모리를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커런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했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웃풋을 계산할 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웨인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커런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웨인 매트릭스 WHY를 곱해 준 다음에 여기는 바이아스 있죠. 이 바이아스를 더해 줘서 물론 여기에 적절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웃풋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표현을 안 하지만 여기도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그림 또는 이 그림 또는 이 공식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서로의 관련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여기 매번 타임 스텝마다 저희가 이 값들은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웨인 매트릭스는 저희는 동일한 웨인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바이아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웨인 매트릭스는 매일 타임 스텝마다 저희가 동일한 것을 공유해서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포워드 패스를 하는 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포워드 패스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백프로파게이션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RNN에서의 백프로파게이션은 시간견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르게 부르겠습니다. 여기 백프로파게이션 스루 타임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BPT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 코스트를 미니마일 시키는 방법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RNN에서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변형으로 백프로파게이션 스루 타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템포럴 디펜던시를 조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퀀셜 데이터는 데이터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BPT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업데이트해야 될 웨이트매트릭스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WXH와 WHH와 WHY라는 세 종류의 웨이트매트릭스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모든 타임스텝마다 저희가 이 웨이트매트릭스를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는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에 Unfold Through Time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린 방법을 제가 Unfold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Unfold 시켜서 네트워크를 바라봤을 때 여기 보면 지금 X0 처음 인풋부터 현재 커런 인풋까지 이렇게 XT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많이 커졌죠. 그리고 여기 각각마다 저희가 웨이트매트릭스들이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록 네트워크는 저희가 Unfold를 시켰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이트매트릭스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Unfold 네트워크에서 보면 이 가까이 커넥션들은 지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이것을 같은 웨이트매트릭스 하나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WXH는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웨이트를 말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U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른 위치에 있지만 다 동일한 U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히든 스테이트끼리 연결시켜주는 이때 사용되는 웨이트매트릭스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각각 다른 위치에 놓여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같은 걸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웨이트매트릭스를 WHH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V로 표현해서 여기 다 같은 V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스테이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가는 이 커넥션에 사용되는 웨이트매트릭스들이 있을텐데 이것도 동일하게 WHY인데 이것을 W로 간단히 써서 같은 웨이트매트릭스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폴드 네트워크에서 본다면 만약에 타임스텝이 매우 큰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개 정도의 타임스텝까지 왔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이 웨이트매트릭스들을 전부 다른 것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폐화로 된 것이 거의 만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는 이 웨이트매트릭스를 다 동일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해둘 파라메터는 딱 이만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에서 그라디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Unfolded Network 이 그림을 이제 참고를 할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 실제로 여기 이 전체를 하나의 인풋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아주 큰 인풋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나의 큰 Feed-forward Neural Network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Feed-forward Neural Network은 인풋으로 Current Input 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전체의 Previous Input까지를 하나의 Big Input 데이터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 각각에서 사용되는 이 웨이트들 있죠. 이 웨이트매트릭스들은 저희가 공유를 할 겁니다. 각 타임스텝마다 각 타임스텝마다 동일한 U, V, W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할 때 계산량은 상당히 많아지더라도 저희가 학습해서 업데이트해야 될 Weight Parameter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거죠. 기존에 각 타임스텝에서만 사용했던 그 Weight Parameter들만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Unfolded Network에서 저희가 Forward Path를 만약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에서는 굳이 저희가 이 Weight Matrix를 갖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Forward Path를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여기 각각의 Weight Matrix들이 U0, U1, UT 또는 V1부터 VET 그리고 W까지 여기는 이 Weight Matrix들이 다 다르다라고 일단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이 각각의 Weight Matrix들이 서로 쉐어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가정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 큰 사이즈의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백 프로파지션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Weighted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그냥 각각 고유의 Weight가 있다고 가정하고 저희는 이 큰 사이즈의 Feed Forward Neural Network에 Back Propagation을 직접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각각의 Weight Matrix 안에 있는 그 Weight들 있죠? 이 각각의 Weight들에 대해서 그라디언 값들이 다들 다르게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Weight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체인 룰을 잘 사용해서 저희가 그라디언 값을 계산하잖아요? 여기 있는 Weight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Weight는 1이 가는 가정 속에서 나오는 그 함수를 체인으로 써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Weight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개의 함수를 합성할 텐데 그것을 체인으로 써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 처음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라디언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각각의 여기 있는 Weight들에 대해서 기존의 기존의 Backpropation 방법으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Unfolded Network 안에서 Standard Backpropation 기존의 Backpropation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모든 Weight들을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을 잠시 다른 모양으로 이해를 보겠습니다. 여기 input들이 X0부터 Xt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X0, X1, X2 이렇게 해서 Xt까지 input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X0에서 온 값은 여기 Hidden State H0을 걸쳐서 여기서 X1과 합쳐져서 H1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와서 여기서 Hidden State H0가 된 다음에 이것이 X1과 합쳐서 H2로 간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H1과 X2가 같이 합쳐져서 H2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H1과 여기 X2가 합쳐져서 H2를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이 이 Xt-1과 Xt가 합쳐져서 Ht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Xt-1이 오고 Xt하고 합쳐져서 H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런 모형으로 제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린 구조가 이런 구조였죠? 그래서 여기 Ht-4과 Xt-3하고 합쳐져서 Ht-3를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Ht-1과 Xt 커런 인풋이죠? 이것이 합쳐져서 Ht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아웃풋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저희가 나드를 쓰고 커넥션들을 표현해서 그린 그림이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Xt-3라는 인풋 팩터가 있습니다. 제가 나드 3개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Ht-4라는 프라이어 히든 스테이트 있죠? 나드를 4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쳐져서 하나의 인풋처럼 생각해서 여기에 웨인 메이트릭스 WHH와 WXH를 사용해서 저희가 그 다음 히든 스테이트인 Ht-1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그 다음 인풋인 Xt-2하고 이것을 같이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Ht-2라는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야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Current Input Factor 이렇게 있죠? 이 인풋 팩터 여기에다가 저희가 프라이어 히든 스테이트 Ht-1과 합쳐서 이것을 합쳐서 Current Hidden State Ht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아웃풋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하고 고조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풋을 기준으로는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걸쳐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풋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죠? 여기에 있는 인풋은 거의 마지막에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구조에서 이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 커넥션에 있는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이 커넥션에 있는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제가 업데이트할 때는 그라디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인풋값의 정보와 여기에 있는 HT값의 정보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웨이트값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웃풋값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웨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인풋값과 여기에 있는 히든스테이트의 값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들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웨이트들 여기에 값들 여기에 있는 모든 웨이트들 그리고 여기에 값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웨이트들과 여기에 값들을 다 사용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웨이트하고 여기 있는 웨이트는 그라디언트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이 웨이트매트릭스는 실제로는 다 같은 값을 적용을 했죠. 그리고 히든 레어에서 히든 레어에서는 이 웨이트매트릭스도 하나의 웨이트매트릭스로 다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값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동일한 웨이트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같은 웨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같은 웨이트를 사용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계산이 된 그라디언트는 전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웨이트도 저희가 동일한 웨이트를 사용하죠. 하지만 데프 프로파이션을 할 때 얻어지는 그라디언트 값은 전부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업데이트 할 때는 이 모든 웨이트매트를 제가 동일하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웨이트매트를 사용을 해서 계산했지만 그 계산했던 그라디언트 값들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업데이트 할 때는 결국은 같은 값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백프로페이션 스루타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U0부터 UT까지 안에 있는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웨이트들 있죠? 그 웨이트들은 서로 다 다른 그라디언 값을 가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히든스테이트를 연결해주는 이 VI라는 웨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웨이트들도 다 다른 그라디언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UI라는 웨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특정 위치의 웨이트에 관련된 각 타임스텝 마다 나온 그라디언 값들이 있겠죠? U0부터 UT까지 나왔던 각각의 그라디언 값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거나 전체를 합해서 그 평균한 값을 저희가 이것의 그라디언 로 생각할 거에요. 그래서 한 번만 업데이트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든 스테이트들을 연결하는 여기 VI라는 웨이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여기 각각에 있는 웨이트에 대해서도 각각의 웨이트가 V1부터 VT마다 다 다른 그라디언 을 갖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거나 sum 을 내서 하나의 값을 취한 다음에 그것으로 여기 V에 있는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면 이제는 저희가 하나로 업데이트 한다는 것이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식을 보면 실제로 이 모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량은 상당히 많아지겠죠? 타임스텝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량은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업데이트해야 될 웨이트는 기존의 U, V, W 라는 세 개의 웨이트 매트리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 파라미터가 늘어나진 않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야 될 양은 많아졌지만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는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계산해야 될 계산량은 많아지겠죠. 하지만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는 변하지 않죠. 모든 타임스텝마다 저희가 같은 웨이트 매트리스를 회화하기 때문에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타임스텝이 너무 커지게 된다면 저희가 계속 계산해야 될 그라디언 값은 너무도 많아질 텐데 이렇게 방대한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작정 처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잘라줄 거예요. 이 방법이 트렁케이티드 백 프로파게이션 스루 타임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22 22 23 23